소득이 적은 가난한 계층에서 정도가 심한 비만 환자가 더 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인구 가운데 지난해 초고도 비만 환자 비율은 2002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.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을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 비만율이 최상위 고소득층의 3.5배에 이르렀습니다. 의료급여 수급자를 빼고 건강보험 가입자만 따져도 보험료 하위 5% 집단의 초고도 비만율이 상위 5% 집단보다 0.4%포인트나 높았습니다. 이는 2002년과 비교해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 피규어 주 kor correlated consegu确상을 장 FX2mm